이번에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앵커님은 경영학을 공부할 때 앵커, 방송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당연히 그때는 일반 회사 취직을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브랜딩이나 물론 주식 관련 회사를 다니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 전혀, 저는 솔직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주식이 저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을 왜 해? 배짱이도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서 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또 약간 예전에 초기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말리는 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사업병도 있어서 저는 좀 변신을 많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거저거 많이 팔아보셨겠군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제 이름을 걸고 했던 일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주식과 관련된 거, 브랜딩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외에 정말 다른 변신을 해보려고 해서 여성분들이 붙이는 눈썹 있죠. J컬, C컬 하는. 그 눈썹에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소 쪽에 있는 회장님을 만나서 납품 판권을 받아서 일본에 팔려고도 했었고. 지금 본인 경험담이신 거죠? 네, 제가 그런 거를 했었어요. 잠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핀, 여성분들 머리핀. 일본의 라쿠텐이 막 처음에 우리나라 지마켓처럼 올라갈 때 머리핀이 제가 디자인을 여성스럽진 않아도 여성 머리핀을 디자인을 해서 남대문에 오더를 주면 원가가 한 1,500원인데 일본 가면 한 1만 5천에 팔려요. 그래서 그것도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이거 혹하는데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넌 도대체 정치가 뭐니? 막 이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보면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얘가 이걸 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변신을 하는 게 좋은 걸까? 예전에 저희가 이도류 기업 한 것처럼 확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대표적인 종목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주식과 연결해서 이런 과거를 너무 못 풀였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저도 감정을 받습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로 오늘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신을 도모하는 그리고 성공하는 기업들, 성공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기업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앞서 전기차 이야기도 했지만요. 포스콜홀딩스 같은 종목도 철강으로만 얘기되다가 2차전지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재미나 사례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생방송의 묘미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원고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건데 오다가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가 프라이팬을 만든대요. 사업에 진출한다고 아까 좀 전에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야? 이랬는데 일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관된 거구나. 그런데 과연 컨텐츠를 하는 쪽에서 제조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은 됐지만 이종격투기라는 말처럼 이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집에서 냄새 나고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고기를 어떻게 구워먹을까 해서 맨날 창문 열고 천풍기 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결해준 제품이 있었잖아요. 상장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자이글. 자이글이 되게 초반에 초기에 상장할 때 정말 고생을 해서 개발을 해갖고 상장도 성공적으로 하고 그때 유명 연예인 제가 좋아하는 해수 누나 모델로 써서 막 해서 저도 집에 있고 다만 집집마다 한 두 집 건너 하나씩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업을 잘하다가 좀 부침을 겪었는데 영업이익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데 올해였죠.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주가가 한 2, 3천에서 7천 원 이유 없이 좀 오르고 그리고 또 내리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2차전지에 진출했다. 요즘은 2차전지를 인지식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이글은 LFP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 항상 수혜주다, 기대주다 이러는데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시내버스를 타면 CM송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종로가 가면 보령약국 가야 돼? 성대문서가 안 돼. 그런 광고를 계속 봤는데 그게 보령제약이잖아요. 보령은 제약기 회사로 워낙에 유명한 보령제약이 보령약국. 그러니까 약국에서 출발하셔서 창업주 회장님이 한 70년 전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세인데 3세 경영이 왔는데 보령제약이 우주인들이 먹는 약을 만드는 건 아닌데 우주 사업을 합니다. 보령이요? 진출. 보령? 이건 정말 뜻밖인데요? 그림이 아예 다른 거죠? 이 보령 같은 경우가 가장 독특하더라고요. 3세 경영 하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겠죠. 그리고 젊어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물론 바이오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쪽도 좀 강화하려고 해서 자기네들하고 좀 안 맞는 것들은 매각하고 그 재원을 갖고 우주 프로젝트에 가는 우주 헬스케어 제품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우주선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릅니다만 휴먼인 스페이스라는 HIS 보령 휴먼인 스페이스라고 출범을 시켜서 우주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우주 관련 미국에 어디 투자를 좀 하시고 지분도 확보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보령, 자익을 아까 백종원 아저씨 거의 상장은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그렇죠. 네, 세부치였는데 아주 대표적이죠. 자원 개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자원 개발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걸 왜 해 이랬는데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쪽 아니라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각광을 받게 됐어요. 뭐 염호들이 막 이렇게 좀 좋은 가치를 얻게 되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신에 나선 기업들 주로 하던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으로 기업의 EBG를 탈바꿈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보령, 제약사의 사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자, 이런 사례들도 자세히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투자의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성장성이 없는 거에 그냥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아까도 정치적인 것도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식도 어느 쪽도 저는 편이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시고 보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 사업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신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보령은 지금 재무제표도 좋아요. 네. 그런데 주가가 바닥입니다. 네. 그리고 자이글은 재무제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이런 회사들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신사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도전이 무조건 성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이글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세 거의 한 8배 이상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사그라지다가 지금 LFP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라요. 다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는데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뒤늦게 참전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이 지금 우주선 만들겠다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주랑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기술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걸 볼 때는 재무제표나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되고 이미 시세가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예를 좀 드리자면 AT세미콘 알파홀딩스 대한그린파워 세원ENC 이런 종목들이 비슷하게 신사업 원래 자기네 하던 거랑 다른 거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주가가 정지 중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응원합니다. 이렇게 옷을 좀 바꿔 입으려는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 무조건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성장선을 꼼꼼하게 잘 가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